돈은 꿈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징 중 하나로, 그 해석은 개인의 상황, 감정상태, 그리고 꿈의 세부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꿈에서 돈이 나오는 상황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이는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 현재의 생활환경,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나 불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돈 나오는 꿈의 다양한 의미와 해석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관련 문헌과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의미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돈이 나오는 꿈은 대개 경제적 안정이나 재정적 자립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돈을 얻는 상황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안도감이나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미래의 경제적 안정성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돈을 많이 얻거나 큰 금액을 획득하는 상황은 꿈꾸는 사람이 재정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거나 현재의 경제적 불안감에서 벗어나려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돈은 자아 존중감이나 자격을 표현하는 상징일 수 있습니다. 꿈에서 돈을 얻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이 이루어낸 성과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으며, 개인의 성취감을 강조하는 꿈일 수 있습니다. 돈이 나오는 꿈은 새로운 기회나 가능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에서 돈을 얻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새로운 기회를 얻거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얻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기회를 보거나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꿈은 때때로 불안감이나 걱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잃거나 도난당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경제적 불안감이나 자원의 부족에 대한 걱정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현재의 재정적 상황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돈을 찾는 상황은 꿈꾸는 사람이 숨겨진 자원이나 기회를 발견하려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돈을 찾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자신이 놓치고 있는 기회나 자원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또한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원을 더 잘 활용하려는 욕구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리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나 걱정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재정적 손실이나 자원의 부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으며, 현재의 재정 상황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돈을 잃어버리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거나, 현재의 상황에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까 걱정하고 있는 심리적 상태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큰 돈을 얻는 상황은 꿈꾸는 사람이 큰 성공이나 성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이루어낼 성과나 목표에 대해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꿈에서 큰 돈을 얻는 상황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노력이나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으며,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돈을 주는 상황은 꿈꾸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자신의 자원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나, 자신의 자원을 공유하려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주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자원을 나누거나, 타인에게 기여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자원이나 능력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고대 문헌에서 돈과 관련된 꿈은 종종 재정적 안정성, 사회적 지위, 그리고 개인적 성취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꿈 해석 문헌에서는 돈을 얻는 꿈이 좋은 운을 나타내며, 큰 성공이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중세시대의 꿈 해석서에서는 돈과 관련된 꿈이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돈을 얻는 꿈은 긍정적인 결과를 예고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돈과 관련된 꿈이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돈을 얻는 꿈이 자아 존중감, 자원관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꿈에서 돈과 관련된 상황은 개인의 자아, 인식, 경제적 안정성,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심리적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사업 성공을 꿈꾸는 김 모 씨 김 모 씨는 최근 자신의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꿈에서 큰 돈을 얻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김 씨가 사업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노력이 큰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실제로 김 씨는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꿈의 내용이 자신의 기대와 맞아떨어졌습니다. 사례 2. 재정적 불안감을 느끼는 박 모 씨 박 모 씨는 꿈에서 돈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이 꿈은 박 씨가 현재의 재정적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꿈에서 돈을 잃어버리는 상황은 박 씨의 불안감을 반영하며, 실제로 박 씨는 재정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사례 3기회를 기다리는 이 모 씨 이 모 씨는 꿈에서 돈을 찾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이 씨가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마음과 잠재적인 자원을 발견하려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실제로 이 모 씨는 꿈에서 느낀 긍정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돈과 관련된 꿈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며, 꿈꾸는 사람의 개인적 상황, 심리적 상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돈을 얻는 꿈은 경제적 안정성, 자아 존중감, 기회와 가능성, 또는 불안과 걱정 등을 상징할 수 있으며, 이를 이해함으로써 꿈꾸는 사람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향후의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헌적 분석과 실제 사례를 통해, 돈과 관련된 꿈이 어떻게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꿈을 통해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돈 나오는 꿈은 단순히 재정적 상징을 넘어서, 개인의 심리적, 감정적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이 가득 담긴 금고를 집안으로 가져온 꿈, 집안이나 경영하는 사업체에 든든한 자본줄이 생길 징초, 가방에 든 돈의 일부를 몰래 훔치는 꿈, 가방에 든 돈의 일부를 몰래 훔치는 꿈을 꾸게 되면, 비공식적인 돈으로 착각하여 공금을 횡령하거나 연대책임질 일이 생긴다. 가방을 주워 열어보니 돈이 가득한 꿈, 주변의 도움으로 일이 잘 풀린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자기 몫의 돈을 나눠받는 꿈, 가족들이 둘러앉아 자기 몫이 돈을 나눠받는 꿈을 꾸게 되면,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거나, 재정이 악화되어 모아놓은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강도에게 돈을 빼앗긴 꿈, 강도가 돈을 가져가는 꿈은 현실에서는 반대로 돈이 들어온 것을 의미한다. 돈을 많이 빼앗길수록 많은 돈이 들어올 것이다. 특별 상여금을 받는다든지, 투자한 주식이 크게 오른다든지 아니면, 사업상 큰 이익이 되는 거래가 성사된다든지,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조만간 희색이 만면하겠다. 거스름돈을 받는 꿈, 거스름돈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거스름돈을 받은 만큼 비례해서 재물을 잃는다. 격리가 돈 뭉치를 주는 꿈, 실제로 재물과 돈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긴다. 행제, 물품, 선물, 일거리 등이 생긴다. 경마나 복권 등의 투기를 해서 큰 돈을 얻은 꿈, 경마나 복권 등의 투기를 해서 큰 돈을 따거나, 목돈이 생겼다면 타인으로 인한 근심과 장애 발생의 흉몸이다. 경마에 돈을 걸었다가 크게 손해를 보는 꿈, 많은 재물과 이권이 생기고 거래, 계약 등의 안정, 후전 및 발전, 향상을 거두게 된다. 겟돈을 타는 꿈, 재물, 고엄, 예금, 복권 등 암시, 겟돈을 타러 가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돈 보따리를 주는 꿈, 남의 도움으로 재물을 얻게 됨, 겟돈을 탈 사람 집에 물통을 메고 갔지만 물이 나오지 않는 꿈, 개를 못 타게 될 것을 예시한 꿈이다. 고인이 돈을 주는 꿈, 가까운 어른이나 연배가 높은 분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꿈, 공중에서 돈다발이 뿌려져 사방에 흩어지는 꿈, 직장을 잃거나 관제에 휘말려 수습하느라고 고생할 징초, 교통편으로 운반해다 준 보따리를 방에서 풀어보니 돈이 방 안에 가득 찬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자수성가하여 부자가 될 자손을 얻는다. 부거라는 거지에게 돈이나 먹을 것을 주는 꿈,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 사라질 꿈, 병에서 나올 꿈, 금고에 넣어둔 뭉칫돈을 몽땅 털리는 꿈, 집안의 도둑을 막거나 실물수가 있어 근심, 걱정거리가 생긴다. 금융기관의 돈을 저금하는 꿈, 실제로 알뜩이 모아 은행에 저축하여 많은 돈을 장만하게 된다. 개인은행 및 괴를 들어 목돈을 타고 사적인 거래를 한다. 유비무한, 대책, 삶의 축적 등이 있다. 금줄이 쳐 있거나 상자가 씌어진 돈을 받는 꿈, 금줄이 쳐 있거나 상자가 씌어진 돈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씌어진 증서의 금액과 기간을 채워야 그 가치와 이득을 얻는다. 길에서 돈을 줍는 꿈, 하루 온종일 별로 운수가 신통치 않고 요모조모 근심 걱정이 생긴다. 깊은 산 바위 위에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꿈, 사업이 번창하고 소망이 성취되어 큰 이득을 보게 된, 남에게 꾼 돈을 갚는 꿈, 마음의 부담이나 고민이 해결되거나 금전적 이득이 생김, 남에게서 받은 돈이 종이로 변하는 꿈, 누군가의 가압적인 명령에 의해 복종할 일이 있을 진조, 남편과 돈 문제로 싸우는 꿈, 재물이 생기고 경영사가 순탄하게 발전하여 구하는 목적을 순조로이 달성하게 된다. 낯선 사람에게 돈 가방을 얻는 꿈, 낯선 사람에게 돈 가방을 얻는 꿈을 꾸게 되면 새 집을 장만하거나 사업계획을 세우게 된다. 누름으로 돈을 따는 꿈, 근심 걱정할 일이 발생하고 막대한 돈을 따면 노력해서 상당한 일거리나 재물을 얻는다. 노름판에서 큰 돈을 따는 꿈, 노력한 대가로 큰 재물을 얻게 된다. 누군가가 돈이 가득 담긴 가방을 주면서 가져가라고 한 꿈, 주택을 구입하게 되거나 사업을 계획하게 될 진조, 도박에서 돈을 따서 기뻐하는 꿈, 재물이 빠져나가거나 사업이 난관에 부딪히게 됨, 도박으로 돈을 다 잃어 낙심하는 꿈, 사업이나 거래에서 이득을 보는 등 재물이 들어옴, 돈 가방을 줍는 꿈, 돈 가방을 줍는 꿈을 꾸게 되면 실제로 많은 돈이 들어오거나 승진하는 등 경사스런 일이 생긴다. 돈 대신 수표를 받는 꿈, 임명장, 계약 문서 등을 받게 된다. 돈 받는 꿈, 큰 돈을 받으면 돈으로 해몽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동전 또는 지폐 몇 장 정도는 근심과 걱정으로 해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 상자가 열려있는 꿈, 돈이 생기거나 정신문제, 학문의 깨달음이 있고, 동교를 잠그면 자금의 동결, 사업중시, 청탁불능 등의 일이 발생한다. 돈 자루를 짊어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뜻밖의 횡재를 하여 떼돈을 거머쥐게 된다. 주문 생산으로 일거리가 많아 분주다사하게 된다. 공사, 하청, 낙찰, 작업 반입반출, 생산 수출입, 선물 물품 등이 있다. 돈 증서에 관한 꿈, 실물이 아니면 약속, 계약, 명령, 관리의 양, 이래방도, 선전물 등의 표상이다. 돈 훔치는 꿈, 돈과 관련된 해몽은 상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은 자신의 욕망을 상징하게 됩니다. 아는 사람의 돈을 훔치는 꿈은 그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아질 가능성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돈을 훔치는 경우에는 자신의 돈을 잃어버릴 가능성 있습니다. 돈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찾으려 하나 찾지 못한 꿈, 돈 문제로 걱정거리가 생기는 꿈, 돈 거래를 한 후 물품을 내어주는 꿈, 돈 거래를 한 후 물품을 내어주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이 운영하는 직장의 사람을 고용하거나 그로 인해 재물의 손실이 발생하여 여러모로 걱정이 쌓인다. 돈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는 꿈, 선심이 있으면 되기라고 악심이 있으면 크게 실패하게 된다. 돈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거나 죽는 꿈, 여기서 돈은 자신의 애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돈을 계속해서 죽는 것은 현재 자신이 애정에 굶주리고 있음을 나타내고, 돈을 잃어버리는 꿈은 애정을 낭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돈을 계속해서 죽는 꿈, 현재 자신이 애정에 굶주리고 있음을 암시, 돈을 도둑맞는 꿈, 돈이 들어온다. 돈을 많이 소유하게 된 꿈, 만족할 만한 일이나 재물이 생김, 돈을 받고 물건을 내주는 꿈, 돈을 받고 물건을 내주는 꿈을 꾸게 되면 재물의 손실이 생겨, 돈의 액수에 해당하는 시일만큼 걱정하게 된다. 돈을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꿈, 가까운 시일 내에 오한이 사라지고, 근심이 해소됨. 돈을 세거나 재물의 장부를 점검하는 등 돈을 계산하는 꿈, 심적인 부담과 갈등 및 충동이 따르고, 어떤 비밀스런 일이나 명예롭지 못한 부정사항에 연관되어, 장애와 곤란을 겪게 된다. 돈을 세거나 저금하는 꿈, 돈을 세거나 저금하는 꿈은, 갑작스런 지출이 있게 될 암시이다. 또한 변비에 걸려 고생할 조짐일 수도 있다. 돈을 세는 동안 갑자기 돈이 솔가지로 변하는 꿈, 사업을 시작하는데 쓰이는 자본금이 한없이 들어가게 된, 돈을 숨기는 꿈, 명예를 얻거나 합격을 알리는 길몽입니다. 돈을 잃어버리는 꿈, 애정의 낭비벽을 암시하고 있다. 돈을 조금 소요하는 꿈, 근심 걱정이 생긴다.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꿈,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꿈은, 지불한 톤의 액수만큼의 기간 동안 노력해서 어떤 대가를 받는다. 돈을 주고 받는 꿈, 문서상의 기론이 있거나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된다. 돈을 줍거나 금전 바치가 큰 재물을 얻는 꿈, 동전이 아닌 지폐 다발이나 큰 재물을 얻는 꿈은 예지몽일 경우, 가업번장과 일이 순조롭게 풀어나갈 길몽이다. 동전을 줍는 꿈은 계절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겨울철에 동전을 줍는 내용의 꿈이었다면 불길한 일이 생길 조짐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가게에서 사는 꿈, 어떤 일거리를 부여받았을 때, 꿈속에서 산 물건의 대소에 따라 그만큼의 이익을 얻게 된다. 즉 물건을 많이 구입할수록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 돈을 훔치고 경찰에 쫓기는 꿈, 돈을 훔치고 경찰에 쫓기는 꿈은 현재의 심리상태를 반영한 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심리입니다. 돈을 훔치는 꿈, 기쁜 일이 생길 길몽이다, 돈이 가득 담긴 가방을 얻은 꿈, 큰 돈이 생기거나 집을 사는 등 재산이 될 만한 이익을 볼 진처.